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거에요. 일반적이지 아니에요 이거. 끝! 왜? 끝! 큰일 났다 이제. 이 녀석이 큰일 났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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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!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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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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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왜? 아! 댑니다 하시는 분이 댑니다! 막 이러면서. 엄마 그러고 막 쩌갓다. 무슨 소리야. 무슨 소리야. 형 그 소리를 잘 들으란 말이에요. 무슨 소리가 나. 그 소리를 놓치지 말라고요. 아 이거 너무 목포스러워요. 형 우리 무조건 한 마리 끝내야 돼요 형. 아 진짜로. 근육값을 하세요. 잠깐만요. 네 됐어요. 피하지 마세요. 피하지 마세요. 다시요. 아 소리가 나. 아 이게 뭐야. 아 이게 뭐야. 형 형 할 수 있어요 형 밖에 못해요. 아 이게 뭐야 도대체. 어? 야 이게 뭐지? 형 뒤에 옆으로. 혓바닥까지 쏘. 나 나. 이런 소리 났어요 형. 나 뒷통 부착했어요. 자 갈게요. 뭐 하는 거냐? 뭐하러 와? 뭐하러 와? 어? 누나 잠깐만요.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. 아 미스 소. 아 선생님. 끝났어요 저? 왜 그래. 뭐야. 빠져있어? 어. 가만있어요. 가만있어요. 아 이거. 아 이거. 스파르타.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. 종국이. 네? 너 러브라니 시작이야? 아니야 아니야. 러브라니 시작이야? 아니 뭐하는 거야. 여기에서 끼면 되잖아 본인이. 아니 그게 아니고. 아 본인이 떠들어 있어. 그걸 왜 이러지? 그게 아니고. 자 일단. 이걸 사오는 거구나. 와. 똑같애 또. 검정색이었어. 검정색이었어. 아니야 초록색. 똥똥. 으악. 아 내. 내 믿을 거야. 아니 강수는 원래 이렇게 잘해. 얘가 내 믿을 거야. 얘가 내 믿을 거야. 얘가 내 믿을 거야. 얘가 내 믿을 거야. 얘 진짜 용이 없잖아. 우리 귀에 내 믿을 거야. 우리 귀에 내 믿을 거야. 우리 귀에 내 믿을 거야. 자 뒤에 대볼게요. 네. 준비되셨죠? 재석이 부터 대나? 아! 아 진짜. 아 너무 많아. 아 정말 정말 정말. 아 이거 너무 무서워. 아 왜 이렇게 오두방정이야. 아 왜 이래. 아 왜 이래. 아 왜 이래. 아 진짜. 뭔지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. 뭐야. 잘해봐. 잘 느껴봐. 뭔데. 몰라. 아 잠깐만 다시 한 번만 해봐. 아니 이게 뭐예요. 떨어지세요. 뭐야. 몰라. 뭔데 뭔데. 살아있어요? 어. 어. 이거 잠깐만 잠깐만. 된 거예요? 야 나 알았어. 뭔데. 산 놓으시고 세금을 유치해서 이 물건을 사오시면 됩니다. 야 마른 오진 것 같지 않디? 어 나 모르겠는데. 나는. 나는. 약간 딱딱하던데. 아니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된 게 꼭 저거 같았는데. 딱딱했는데. 딱딱하지 않았어? 돼지. 돼지 머리. 돼지 머리. 돼지 머리? 아닌데 그렇게 말랑한 느낌 아니던데. 뭐지? 어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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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갈치마. 안녕하세요. 우와 갈치 진짜 두꺼운데 만 원밖에 안 돼. 대박이다 대박. 개 같아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울아. 아 이거 너무 맛있다. 새우가. 새우가 팔뚝만 하네. 안녕하세요. 야 이것도. 아우 이런 것도 맛있지. 이런 거 아니야? 티밥 아니야 티밥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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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마 튀긴 거? 습덕. 습덕의 이 겉에 그거 있지. 그 냄새가 약간 나. 와 이거 습덕이면 진짜 대박이다. 그리고 저쪽 팀이 봤는데 놀라질 않았어요. 여기다 여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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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? 사장님 이거 하나 시식해 볼 수 있어요? 아니 포장이 다 되는데 시식이 가능하다고 해서요. 사야죠. 안녕하세요. 하나 살게요. 네. 감사합니다 아버님. 감사합니다. 기회 한번 대볼까요? 비슷해. 비슷해. 비슷하지. 근데 안 묻어. 안 묻어. 묻지는 않은데. 일단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. 번데기 맛있겠다. 형 번데기 하나만. 그냥 번데기 먹어요. 번데기 쓰시겠어요. 아니야 번데기는 아니야 뭐. 그냥 먹어요. 제가 번데기. 아니 진짜 번데기 수도 있어. 얼마예요 한 컵에. 마른 오징어 한번 사볼까 마른 오징어. 나 마른 오징어 같은 느낌으로. 이런 마늘 아니? 마늘. 뭘 이렇게 먹고 가요? 왜? 뭘 떡을. 배고파서. 저 떡 사가는 거야? 그렇게 먹으면 안 돼. 봐봐. 형 아. 오늘 먹었어 번데기. 봐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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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OK. 봐봐. 봐봐요 좋을 것 같아. suff akan k-